안녕하십니까 물고기다리입니다 오케이 렛츠기릿! 프로메테아 렉트럴 시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! 요! 챌린지 보면 1개 2개 3개 4개 4개 다음에 7개 총 8개 보통 한 8개 좀 되네요 자 살짝 제끼면 요렇게 전체 지도가 이렇습니다 밑에서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렘드 한마리 여기에 일지 두번째 세번째 일지 네번째 안테나 다섯번째 여섯번째 일곱번째 여덟번째 요렇게 총 8개 상세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렘드는 뭐 이 안이니까 이거 뭐 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개 그리고 요거트머리 일지 두번째 그리고 세번째 위치가 여기 조금 밑에 같습니다 요게 요게 이 하부에 여기 하부에 맨 밑에 쪽 트랩 여기 하부 보이시죠 트랩 그리고 네번째가 여기 안테나 다섯번째가 다섯번째가 일지 여섯번째가 여기 일지 그 다음에 일곱번째가 여기 접선지 마지막 여덟번째가 여기 트랩 여덟 이렇게 접려줄게 보너스로 여기 한개 일일이한 기록 요 맨 밑에 여덟 자 지도를 전체를 오픈시킨 다음에 밑에 한개 있으니까 죽이지 말고 좀 더 확대 요정도 요정도면 위에야 밑에 다 보이죠 옙 땡큐 감사합니다 물고기 다리였습니다 땡큐